성경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성경에 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말고 성경 좀 읽어봐 쉽진 않을 거야 흔들릴 거야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야 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 성경에 있잖아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성경 좀 읽어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성경에 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말고 성경 좀 읽어봐 성경 좀 읽어봐 아 쉽진 않을 거야 흔들릴 거야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야 성경 좀 읽어봐 거기 다 써있잖아 내 생각 내 마음머리 성경 좀 읽어봐 성경 좀 읽어봐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중에 몇 번이나 그분 생각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성경 봐 성경 좀 읽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